안녕! 루피의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건 환영합니다! 친구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딴따딴! 파워레인저 린자포스 입욕제이야 친구들! 이 제품은 일본에서는 발매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발매가 되지 않았어요. 자,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볼까요? 짠! 이렇게 12개가 들어있어요. 먼저, 하나를, 짠! 자, 친구들! 파워레인저 린자포스 입욕제의 전면이에요. 먼저, 이 제품에는 두 가지의 수리검이 포함되어 있고요. 옆을 보면 이렇게 12가지의 수리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레드 닌자 수리검! 그리고 두 번째로, 블루 닌자 수리검! 그리고 세 번째로, 옐로 닌자 수리검! 네 번째로, 화이트 닌자 수리검!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핑크 닌자 수리검! 그리고 여섯 번째, 소환 닌자 수리검 레드! 그리고 일곱 번째, 소환 닌자 수리검 블루! 그리고 여덟 번째로, 소환 닌자 수리검의 화이트 블레이드가 끼어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회전인법 오색 닌자 수리검 금속의 술법! 그리고 열 번째, 회전인법 오색 닌자 수리검의 땅의 술법! 그리고 열한 번째는, 엘리폰 닌자 수리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에포 닌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루피가 옆으로도 한 번 볼게요. 이 제품에는 이렇게 입욕제 한 포가 포함되어 있고, 두 가지의 수리검이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자, 루피가 한 번 뜯어볼게요. 먼저, 오, 보이나요 친구들? 입욕제 한 포! 그리고, 어, 어, 볼까요? 오, 이렇게 화이트 닌자 수리검! 오, 화이트 닌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 엘리폰 닌자 수리검! 엘리폰 닌자! 짠! 짠! 자, 친구들! 그럼 먼저, 입욕제를 뜯어볼게요. 짠! 짠! 입욕제 투하! 쇽 화이트 닌자 수리 그만둑 투하 자 그럼 다른 수리검들도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 먼저 블루 닌자 수리검이에요 뒤편을 한번 보면 이렇게 블루 닌자가 떠 그 다음 옐로우 닌자 수리검 뒤편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옐로우 닌자가 떠 있네요 그리고 핑크 닌자 수리검 뒤편을 한번 보면 핑크 닌자가 그리고 소화닌자 수리검 레드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시노비 닌자가 딱 있네요. 자 그리고 소아닌자 수리검 블루. 랜을 보면 닌자킹 드래곤 닌자. 짠. 그리고 소아닌자 수리검의 화이트 블레이드가 되어 있는 수리검. 뒷편으로 보면 이렇게 도그 닌자가. 짠. 그리고 회전인법 오색 닌자 수리검의 금속의 술법이에요. 뒷편으로 한번 볼게요. 오. 금속의 술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유에포 닌자 수리검. 오. 유에포 닌자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 친구들. 12박스를 다 뜯어보았는데요. 중복이 엄청 많았고 두 가지 수리검이 나오지 않았어요. 먼저 레드 닌자 수리검과 그리고 회전인법 오색 닌자 수리검. 땅의 수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들. 그래도 리핀은 슬퍼하지 않아요. 자 친구들. 오늘은 파워레인저 닌자 포스 입욕제를 다양하게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친구들.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